이제는 숏을 놔줄 때가 된 게 맞는 거 같다. 아 이게 분명히 빠지는 게 맞는데. 아 진짜 근데 롱 잡고 싶은데 롱에는 진짜 마음이 안 간다 마음이 안 가. 내가 진짜 왜 롱을 못 잡는지 알아요 형들? 내가 여기서 롱을 교체하는 순간 만약 떨어지잖아요. 10X도 15K까지 떨어질 때까지 롱만 잡을 거 같아서 그래 인정?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롱으로 한번 발라붙고 스타트할까? 야 이거 지금 잠깐 고민했다고 씹으라고 또 응전되는 꼴 하지 마라 이거. 그냥 73K 안 뚫린다 생각하고 춤에 박아야 되나 이거? 아 근데 내가 이거 분명히 박으면은 이거 또 천상가 73K 목표를 발견 이러면서 또 73K 내 거 목표를 찍고 또 떨어질 거 같은데. 아니 근데 장 변동 질 수 없다가 자꾸 오면 변동성 생기는 거 나만의 착각인가? 아 그니까 아니 씹어 나도 지금 요즘 그런 거 느끼는데 아니 아 진짜 방송만 끼면 담배 X 다 말린다 진짜. 야 잠깐만요 선 넘지 마라 아니 나 진짜 여기서 입절하려고 했었는데. 야 뭐야 잠깐만요. 야 진짜 여기서 눌리면 마지막이다. 진짜 이거 안 눌리는 수가 나 X 된다 그치? 야 잠깐만요 이거 모른다. 야 야 잠깐만 야 야 지금 참 X 그라운드 요동 친다. 어 야 잠깐만 나가야 돼 와라야 돼. 잠복은 4천 됐어 나. 야 이거 살려줄 때 나가. 아 씹. 익절. 아 씹. 효수는 아니다 이거 진짜 지금 신고가 계속 돌파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는. 이것도 저점 이제 72K로 올라갔다 인정하는데? 야 씹. 형님들 나 저점 잡은 거 맞죠? 저 미래의 아들한테 씹. 당당한 아빠가 될 수 있는 거 맞죠? 드디어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진짜로. 드디어 정신 차렸어요. 짭꼬야 호두가 10비트 가지고. 뭐 하냐고 걸그룹 오디션이나 보러 가란다. 애들 판치기 신으로 장난치지 말란다. 뭐라고요? 호두 형이 나보고 걸그룹 오디션이나 보러 가라고 했다고요? 너보고 판치기 하냐고 물어봤다. 뭐야 공깃밥 10개 잡은 거야? 야 이 씹을 할 새끼 그냥 내일 걸그룹 오디션 보러 가라 그래. 10개? 하하하하. 애들 판치기 하러 왔나 이 씹을 할 진짠. 하.. 진짜 이 형 어깨 너무 살았다 나한테 진짜로. 이 형 진짜 거짓말을 치고 나한테 맨날 전화 와가지고. 어 짭짜장. 혹시 만 달러만 빌려줄 수 있나? 아 진짜로 이거. 아 진짜 형들 나도 지금 롱을 잡았지만요. 어디가서 돈 딴다고 말 안 할게요. 71K 이 후반부에서 롱을 잡았는데 이걸 먹여준다. 어? 그 말은 즉 그냥 롱만 잡으면 돈 받는다는 거예요. 줏다. 야 씨. 야 뭐야. 아 내가 이럴 거 같아서 씨X 롱 안 잡는다니까 내가 씨X 롱나 진짜. 아 내가 진짜 꼭 진짜 이럴 거 같더라. 아니 야 진짜 왜 세력들은 왜. 사토야 내 반대로만 가려고 하는 거지? 아 손절당한 건가? 어 짭다리 왜? 아 안부 인사 전화드렸습니다. 아니 씹으랴 또 뭐 잘못됐냐? 아 무슨 소리세요 형님. 아니 왜 왜 좀 씹으랴 좀 왜 그렇게. 아니 안부 인사 전화드렸어요 형님. 좀 많이 수익을 따고 계신다고 해가지고. 제가 좀 축하드림을. 축하드림으로 제가 좀. 그지 아직 걱정 안 해도 되지? 예예예 혹시. 너 형한테 얼마 가져간지 알지? 어. 만 불 인가요? 이런 씹으랴 또 이거 갚네. 아 아 아 얼마였죠? 아 진짜 기억이 좀 안 나네요. 아 이거 아주 그냥. 주랭이로 툼 칠라 그러네. 아 3만불 있어 3만불. 그래 3만불 임마. 아니 제가 3만불 가지고는 제가 좀. 뭐 아니잖아요. 형님. 아니 제가 좋은 껀덕지가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. 혹시 좀만 더 혹시. 네. 너 감당 되겠냐? 얼마도 필요한데. 아니 형님 저 짭구예요. 너 좀댈 거 같아 지금. 아니 형님 이거 진짜 저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은. 저 진짜 지금 시바 올해 최초로. 진짜 롱 잡았는데. 야 감당. 형님. 야 이 시브라. 야 짭순아 그래 뭐. 아니 그거 가지고 되겠어? 얘기해봐. 이번엔 따셔야죠 교수님. 알아서 뭐 한 2만불이면 되겠냐? 총 5만불로 딱 끝낼게요. 거기서는 더 이상 안 빌리겠습니다. 아 알았어. 이번엔 따자. 예 알겠습니다. 정신 차리겠습니다. 어 알았어. 좀 기다려. 10분 걸려? 아 네 알겠습니다. 아 진짜. 아 뭐야. 저 번달까지만 나한테 진짜. 진짜 밤불만 빌려달라.. 진짜.. 아니 이 새끼 맵이 진짜 어쩌려고 그러냐 아니 보면 전다 쳐도 여러분들 이거는 좀.. 마지막 승부서 띄운다.. 진짜.. 아.. 야 이거 아웃할게요.. 아.. 씨.. 아.. 일단 2천 살려.. 아.. 무조건 쇼시다.. 나 진짜 나한테.. 뭐라 하지마.. 내가 꼴겠는 걸로 할 거예요.. 아 나 진짜.. 이제 진짜 더 이상 안 힘들어.. 짭구야.. 그만 존나 처먹다가 이제 공수교대 했는데 왜 숏으로 오고 지랄이냐 롱이나 자바 씨발넘아 왜 숏으로 오고 지랄이야 개색끼야 꺼져 개샷콤에서.. 크크크크 짭구야 호두 너 숏 스위칭하니깐 바로 롱 스위칭했다! 호두 형 같이 나랑 숏 가는 거 아니었어? 아.. 잠깐만요.. 야.. 호두 형.. 잠깐만.. 그곳에 입절하고 또 갔다고? 호두 롱 타니까 바로 올린다.. 여보세요? 어.. 형님 숏 어디까지 보세요? 나 나왔어 임마.. 예? 왜 단물 다 빠진 걸 또 기어들어가서 또 뒤질라 그래.. 예? 그냥 정 모르겠으면 그냥.. 가만히 그냥 바지 벗고 형의 플레이를 지켜봐 그냥.. 형 요즘 신들렸으니까.. 야 단복음 형 6억 찍었어 임마.. 너 요새 솔직히 좀 절어있지? 뭘 절어있어요 저는 남자예요 전 끝까지 한방에.. 한방에 먹어요 지금까지 꼴을 보고.. 알지.. 그 패기는 알겠는데.. 형님 저 아시잖아요.. 저는 원래 지금까지는.. 진짜 데이터 쌓았던 거고 이제부터 시작인데.. 아.. 이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.. 걔 족바른 소리 하지 말고 이 씨부랄 빨리 돈 갚아! 진짜 이자까지 듬뿍 챙겨드리려니깐요.. 좀만 기다리세요.. 진짜 지옥장이 한번 나올겁니다.. 일단은 뭐.. 응원하마 형이.. 형님 그 진짜 정말 죄송한데 지금 벌써 잘못된 거 같은데.. 야 이 씨부랄새끼야 너 지금 5개 가져갔어.. 너 지금 여기서 넘어가면 나 진짜 내가 너한테 좀.. 괜히 좀 미친짓 하는 거 같아.. 아니 자꾸.. 아니 너 지금 눈깔 제대로 돌았어.. 지금부터 빌리면은 저 진짜 손절치세요 저 진짜 이거는 제 명예를 걸고 그냥 제가.. 니가 명예가 어딨어? 이 비용기 신나게끔.. 아.. 치했나? 형님까지 왜 그러세요 진짜로.. 야 이거 매매 좀 잘 좀 하자 짭숭아.. 진짜 너.. 너 그러다 너도 씨부랴 사또꼴로 나고 싶어? 아 내일 일단 형집 갈게요.. 자 알았어 너.. 일단은 설거지부터 좀 할테니까.. 설거지는 됐고.. 몸으로 떼어.. 예? 응? 아 형님 아 씨.. 아 진짜 따서 갚을게요.. 진짜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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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네 씨.. 야 내가.. 아 잠깐만.. 몸으로.. 야 이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진짜로.. X때 보자.. 씨부래 어? 야 진짜 비트야.. 아 진짜 한 번만 빠져줘라.. 진짜 꼬레만큼 꼬랐잖아.. 나 진짜 먹여줘라.. 포큐! 아 근데.. 나 진짜 뭔가 좀.. 저점 잡은 거 같다.. 아.. 야 근데.. 씨씨케이서 숏 잡았는데 이게 저점인 게 말이 되냐? 아 나.. 눈물 날라하네.. 진짜 야 이거.. 아니.. 뭐 안 돼도 적당히 안 돼야지.. X때까지.. 아니 나 진짜 이번 연도 나 몰래카메라 하는 거 같애.. X때 이건 진짜 아니잖아.. X때까지.. 아 나 X때 차트 안 봐.. X때 차트.. 야 X때 차트 어떻게 없애지? X때 차트 없애고요.. 아 X때 차트 안 봐.. X때 차트 안 봐.. X때 차트 안 봐.. X때 차트 안 봐.. 왜 임마 돈 없어 이제.. 아니 형님 축하드립니다.. 아니 목소리 존나.. 걸그룹이야? 그냥 저 진짜 돈 빌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형님 진짜 축하드린다고.. 저 진짜 안부 전화드렸습니다.. 아이 뭐 자꾸 축하를 자꾸.. 아이 형님 진짜 롱 잡으신 거 진짜 축하드립니다 형님 진짜로.. 아이 진짜 축하드려요.. 아이 그러니까 같이 먹자 짭숭아.. 같이 롱이지 너 지금.. 아이 저 롱이죠.. 마음만은.. 마음만은? 아.. X때 차트.. 저 진짜 억울해요 진짜로.. 아니 너 지금도 마이너스냐? 아니 들어가는 족족 다 빨아가네.. X때 너 블랙골드 아니고 진짜.. 너 그냥 옆에서 너 그냥.. 치마 입고 치어리더나 해라나 매매하는 거.. 하.. 예? 너는 내가 쓸 점 아닌 거 같으니까 너 진짜 큰일 나 임마.. 아빠야 자 임마 그냥 그만하고.. 아 진짜 저 본절 오면 자려고요.. 아 진짜 아빠.. 아빠는 이 X불아이 X끼야 내가 지금 내일모레 서른인데.. 왜 내일모레 서른이요? 형님 제가 서른이에요 지금.. 제가 서른인데 형님 뭔 내일모레 서른이에요.. 형님! 제가 형님 일단 집 한 번 가겠습니다.. 알았어 카톡해 예 알겠습니다 형님.. 이 X끼는 술 먹으면.. 지가 X농 귀여운 줄 알아봐 응? ㅋㅋ 비영신.. 왜지? 하.. 야 형님들 오늘 6일까지만 할게요.. 오늘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. 살아서 봅시다.. 예.. 아 진짜 룽히벌레 새끼들 그냥 다 뒤졌으면 좋겠다 진짜로.. 죄송합니다.. 진짜 그냥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네요.. 진짜 죄송합니다.. 이런 생각 들면 안 되는데.. 진짜 잠깐만 씨발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. 쇼층이들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? 지들 주제를 몰라. 응? 쇼층이들아. 우리 롱충이들이 너네한테 호의를 계속 베풀면은 너네 그걸 씨발 권리인 줄 알아. 족밥 새끼들아. 다음 주 외모 4등 마코드가 방송 안했으면 했었어 지금. 1번 정혁점 사자. 2번 호두깎이 인양장사. 3번 템포로 본국장 기사. 3번 스위리시 업소가. 야 잠깐만 이거 4개 같은데 나 빼는데? 4개 다 내가 상상을 해봤거든? 정혁점 사장과도 호두형 같은 사람 있거든요? 호두깎이 인양장사는 모르겠고 템포로 본국장 기사는 또 뭐. 야 이거 본국장 기사가 그거냐? 아가씨들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? 아니 나는 솔직히 정혁점 사장이 맞죠. 그래도. 아니 나머지는 좀. 다음 중 더 결혼하고 싶은 상대는? A컵 면상 돌아가는 여자. C컵 존예의 레이드보이. 아. 이건 진짜 선택 못할 것 같은데. 만약 한 명을 고르라면은. 아. 야 이거는 진짜 오반데. 야 이건 그래도 여자랑 결혼해야지. 그래도 이왕 할 거만 하면은. 여자랑 결혼해야죠. 순간 꼴리는 거는 2번이 꼴리긴 해. 근데 그래도 미래를 본다면은 1번이 맞아. 어. 어. 예? 야 이거 뭐야. 아 진짜 죄송한데 저 금달 3일 차예요. 씨발 이런 거 틀지 마세요. 나 진짜 지금 금달 1주일까지 참으려고 생각했는데 씨부래야. 이런 거 틀지 마세요. 아 나 지금 존나 잘 참고 있어요. 아 시발연아 자다 깼잖아. DJ는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랑. 사쿠야 일어서 봐라제에. 인형처럼 됐나 볼라니깐. 하. 아. 아. 씨발 Ma조 그만 좀 해봐요. 병신다. 아. 씨발 진짜. 아 형님들 나 물 한번 빼. 아니 오존 한번 싸고 올게요. 안녕하십니까